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 메가헬즈 청주 불교방송의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우리는 자칫 남보다 많이 갔고 높이 올라가서 남을 호령하는 것이 마치 올바른 사람 노릇하는 것이라고 착각이 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사람다움은 자신의 주변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자신이 꼭 해야 할 일 등을 묵묵히 하면서 겸손하게 자기를 만들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아닌가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 많은 날들을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지요. 행복은 외부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청주 BBS 분류 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매주 화요일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행복을 찾는 시간 함께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시 한번 불교가 만들어진 동기와 성립, 불교란 무엇이고 부처님이란 무엇이고 또한 불교의 믿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고 불교 공부를 하는 분들의 글과 마음을 인용해서 다시 한번 자신과 우리 불교 현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오늘은 불교와 사회의 큰 토대 아래서 불교의 유래와 전파, 우리나라 불교의 전례, 또한 우리나라 불교 사상, 불교의 관용과 포용, 종교와 사회, 또한 불교의 사회적 역할과 불교와 산업사회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불교의 유래와 전파를 살펴보면 일찍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창시된 불교는 2600여 년이 지난 오늘 범세계적인 종교로 성장해 있어요. 세계 각국의 불교는 그 양상에 따라 인도로부터 남쪽으로 전해진 남방 불교와 실프로드를 거쳐서 북방으로 전해진 북방 불교로 구분을 허는데 남방 불교는 스리랑카를 위시해서 타임, 미얀마, 캄프치아, 라오스, 베트남 등을 제외한 동남아 쪽의 불교이고 북방 불교는 티벳, 중국, 한국, 일본 등에 산재되어 있는 불교를 말하는 것이에요. 또한 남방 불교와 북방 불교의 차이점을 보면 북방 불교는 대승 불교라 해서 다소 유신론적인 청정한 믿음이 강조되어 온 반면에 남방 불교는 부처님 인멸 약 100년 후 불교 교단의 분열이 시작이 되면서 형성된 20개 부파 가운데 테라바다, 즉 상좌부의 전통을 계승을 해서 교학사상이나 수행의 전통, 또 계율의 준수 등의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고 깨달음 자체를 중요시하는 것이 특징이었지요.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는 중국으로 전파된 이후 오랫동안 경전을 한문으로 번역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수많은 경전들의 교학 사상적 위치를 확인을 해서 그 체계를 세우는 것이 새로운 화제였는데 다시 말하면 인도에서의 불교는 일정한 시기를 두고 교학이 발전하여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경전이 만들어졌지만 이러한 것들이 중국에 전해질 때는 그 발전의 순서나 시기, 역사성 등이 소외시된 채 대승과 소승의 경전들이 마구잡이로 뒤섞여 유입이 돼서 정녕 어떤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이고 또한 어떤 것이 부수적인가 하는 의문까지 제기되기도 했어요. 이로 인해서 당대에 뛰어난 스님들은 불교 교학의 사상적 체계를 세우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교상판석을 했는데 여기서 교상판석이라는 것은 줄여서 교상, 교판, 판교라고도 오는데 경의, 설한 형식, 방법, 순서 또는 그 의미나 내용에 따라서 교서를 분류해서 체계화함으로써 불타의 의도를 명확하게 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즉 불교의 경전은 그 수가 아주 많고 또 설한 방법이나 설해진 내용도 다양해서 석존께서 45년간 설한 가르침은 말씀마다 각각의 의도와 순서와 절차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경전에 개별적인 체계를 붙이고 가치를 정해서 부처님의 진실한 의도를 명확하게 할 필요를 느끼고 체계화를 한 것이에요. 그 교상판석에 따라 성립된 것이 중국 불교의 각 종파이고 즉 불교 사상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석을 중심으로 각기 수행 체계와 교단 조직을 수립한 것이 바로 종파로서 최초의 종파를 세운 사람은 천태종 창시자의 지이 스님이었어요. 물론 지금 우리나라 천태종과는 이름은 같은데 그 의도나 내용은 전혀 무관한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교학사상의 입장을 중요시하는 경전과 수행의 역량에 따라서 화음종, 삼론종, 법상종, 율종, 선종, 정토교 등의 여러 종파가 제각기 발전을 해서 마침내 종파불교라는 중국 불교의 특색을 이루게 됐는데 이 같은 전통이 한국이나 일본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쳐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데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불교가 전래된 기록을 보면 고구려제 17대 소수망 2년 372년 6월에 중국 북부에 있던 전진의 왕 북연이 순도라는 스님으로 하여금 불상과 경전을 보내 옴으로써 공식적인 불교의 전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고 그 2년 후에는 아도라는 스님이 왔고 다시 그 이듬해에는 초문사와 아블란사라고 하는 최초의 사찰이 세워졌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민간 차원으로 보면 그보다 훨씬 이전에 불교가 들어와 있었다라고 하지요. 한편 백제에서는 제15대 침류왕 원년 384년 9월에 동진으로부터 바다를 건너서 인도의 스님 마라난타가 온 것이 처음이고 그 이듬해 2월에 한산에 절을 짓고 신명의 스님을 출가를 시켰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신라에서 처음으로 불교가 공인된 것은 이차돈의 순교가 있은 직후인 제23대 법흥왕 14년 즉 527년의 일이고 보편적으로 중국을 통해서 불교가 들어왔다라고는 하지만 다소 중앙아시아나 남방으로부터 직접 도예했을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는 실정이지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불교 사상을 살펴보면 대부분 중국의 교학사상을 통해서 수입한 우리나라의 불교는 그 전승을 수용하면서도 나름대로의 독창성과 주체성을 발휘를 해서 독특한 그런 발전을 이룩했는데 이것은 바로 통불교 즉 회의통이라 하는 것으로써 회의통이라는 것은 바로 다른 교학상의 주장들을 정리해서 융합시키는 것을 말하고 결국 우리의 불교는 중국의 종파 불교를 계승하면서도 또한 그들 사이에 화해와 융합을 시도를 해서 우리의 불교를 만들었던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원효스님이 화쟁 논리를 세워서 대승과 소승의 많은 경론들을 일관된 논지로 해석하고 정리를 했고 다시 고려시대 보조국사 진울스님의 정의 쌍수와 조선시대 휴정스님의 교선일치 사상 등이 바로 그러한 것인데 여기에서 정의 쌍수라는 것은 정은 곧 선정을 뜻하고 해는 바른 질 일으켜서 본체와 현상을 밝게 관찰하는 그러한 것을 뜻하는데 결국 정과 해를 구분하지 말고 필요에 따라 서로 병합을 해야 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선교일치라는 것은 바로 선과 교, 선종과 교종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라는 것이지요. 이게 선교일치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불교가 통합불교로서 선과 교, 연불과 진원 등을 별다른 무리 없이 어울려 수행하고 있는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또 하나의 특징으로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호국불교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나라와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난국 타계를 위해 많은 정신적이고 행동적인 그러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인데 그 예를 보면 삼국시대의 자장률사가 황룡사 9층탑을 세워서 신라의 안녕과 삼국 통일을 기원을 했고 또한 고려시대에는 몽고종의 침입에 팔만 대장경을 주조를 해서 민심을 수습하고 국론을 통일시키고자 했고 또한 조선시대에는 임진왜란을 맞아서 서산대사와 사명대사가 중심이 되어 승병을 조직으로 해서 외적과 싸워 민족을 구해냈고 또한 일제식민지 치하에서는 백용성 스님이나 만해 한용훈 스님이 조국을 위해 온몸으로 저항했던 이런 일들이 결국 우리 불교의 자비정신에 입각을 해서 국가의 안녕을 도모했던 호국불교의 터전인 것이죠 다음 우리나라 불교의 관용과 포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사찰들에는 칠성각, 산신각, 삼성각, 용왕당 등 본연의 불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존상들이 모셔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나라 전례 토속신앙이나 중국의 민간신앙인 도교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불교에 수용된 것이다 라고 보는데 이것은 우리 불교가 본래 인간 이성에 대한 깊은 신뢰와 합리적인 실천을 기초로 해서 성립된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중생들에게 반성의 계기를 제공을 하고 참된 진리를 일깨워 줌으로써 그들을 구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강압적인 방법이나 강제적인 수단을 쓰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바로 관용과 포용을 전제로 중생구제 차원에서 과감히 수용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날의 사찰 안에 모셔져 있는 비불교적인 존상이나 토속신앙과 결부된 불교의 민간설화 등은 조선 중기 이후에 유교 정권의 가혹한 탄압 속에서 명맥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필사적인 노력의 결과가 이러한 형태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기도 합니다 다음 이제 우리 종교와 사회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 사회에는 이루 형용할 수 없이 많은 여러 종교가 무성하게 자라나 있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종교란 인간의 근본되는 교육이라는 뜻을 담고 있기도 한데 프랑스의 계몽운동가 벤자민 콩스탕은 종교를 인간 본성의 근본 법칙으로 규정을 하고 또한 미국의 의사 카렐 두르케임 등은 인간을 종교적 동물로 보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건강과 사회복지를 위해서 종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죠 그리고 과학자 데모크리스토스와 해겔은 원자론을 주장을 했는데 신은 자연역의 종합체이고 영혼은 신경이다 해서 물질밖에 있는 영혼이나 신을 긍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미신의 일이다 라고 했지요 또한 사회사상과 콩투는 인간의 역사는 종교적 신학적인 시대로부터 시작을 해서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인 시대를 지나 지금은 사회과학적 실증 시대에 있는 것이니 신보다는 이성을 찬미할 수 있는 바로 인간교를 믿어야 한다라고 하기도 했어요 종교라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신 위에서만 정립되는 것은 아니어요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무지와 유한성을 깨닫고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이나 정신 물질에 관통되는 진리를 아는 자는 아는데 바로 이러한 것을 깨달아 하는 것이 종교이고 또한 이것을 실천하고 실현하는 것이 바로 종교라는 것이지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맹목적인 미신이 아니라면 누구에게도 배척받을 수도 없고 또한 부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신과 우상을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노예적인 종교에서 자유와 자각을 기르는 유아 독전적 종교로 변천해야 하는 것이 시급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불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또한 올바른 법을 배우고 행을 하는지 못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운모란에 개구리처럼 지내는 경우도 적지는 않아요 우리는 그동안 불자로서의 올바른 인식과 활동을 전개해 나가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공감을 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점을 냉철히 분석을 해서 청정한 불국토건설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정진해 나가야 할 것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남녀노소, 빈부기천, 산홍공상, 종교철학에 관계없이 일심 동체가 되어서 민족혼을 되찾고 세계평화를 이룩하는 데 혼갖 노력을 타해왔어요 그러나 물질문명이 가져온 현대의 병폐는 남이야 죽건 말건 나만 잘 살고 보자 라는 식으로 바로 이러한 것이 불교 문화에도 침투가 되어서 나만 이루고 보자 하는 소승적이고도 신앙도 아닌 불교신앙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도 적지는 않다는 생각이에요 소승은 자기 만족에만 도치된 불교이고 대승은 민족과 세계를 동시에 구하는 불교이기 때문에 또한 소승은 소극적, 보수적, 또 부정적, 염세적, 현실도피적, 개율본이고 대승은 적극적, 진보적, 긍정적, 동적, 내용적, 현실 참여적인 구제주의다라고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소승은 법을 빌어서 육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법을 이어가고 대승은 위로는 부처가 되기를 원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한 소승은 해를 본의로 해서 스스로를 구제받은 뒤에 남을 구제하는 자리주의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반해서 대승은 바로 행을 본의로 해서 자신의 구제에 앞서 남을 먼저 구하려는 이타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소승과 대승을 구분하는 것 역시 소승으로 몰아붙일 수 있는 것이예요 우리는 우리의 독선에서 벗어나서 남도 이롭고 나도 이롭게 하는 자리타의 대승보살도를 실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오늘의 우리 불교가 이 사회에서 과연 제구시를 다하고 있는가 를 생각해 볼 때에 자신있게 대답을 할 수는 없겠지만 1600여 년 동안의 우리 불교 역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이 천반에 걸쳐서 국민의 행복 증진과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 지대한 공적을 남겼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불교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과거처럼 산중사찰에서 수도하고 불자신도들의 지도에 임하는 것만으로 계속해서 되풀이를 한다면 오늘을 사는 종교로서는 제구시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비록 부족하고 어리석음이 또한 어려움이 많다고 해도 지도자나 선각자의 각성과 또한 비전의 제시 지도력의 발휘 등을 과감하게 쇄신을 하고 또한 그러한 사회적인 충격을 통해서 제도의 바른 정립 새로운 일꾼들의 등장을 통한 사회적인 기여와 그 역할을 이루어 나가야 하고 급변하는 현실의 산업사회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편화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에요 다음으로 우리 불교와 산업사회에 대해 살펴보면 우리의 산업화는 생산력의 발전과 풀을 가져왔지만 그에 반해서 자원낭비 소비 위주의 생활지향 공해 등을 가져와서 물질문명의 풍요 속에 소득 간 계층 간의 갈등 또한 대립 불화 등을 심화시키는 정신적인 빈곤을 초래를 했고 냉혹한 생존 경쟁 속에서의 낙오와 좌절 파탄 등으로 인간들 사이의 사회관계를 크게 병들게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불교의 생명 존중 정신 및 자비 정신을 어떻게 이 사회 속에서 일깨우는가 하는 것이 오늘날의 산업사회 속에 바로 우리 불교가 안고 있는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람이 모든 생명을 함부로 다는 교만과 인간에 대한 성실성의 결연은 사람들 본래의 모습을 사람답지 못하게 바꾸어 버렸어요 사람이 사람을 보는 것이 두렵고 못 믿게 되었고 소비와 향락 속에서 자기의 존재를 되찾으려 하지만 결국은 공허감과 상막함 속에서 피해를 느끼게 하고 이러한 것에서 도피를 하고자 알코올이나 약물을 과용을 하고 각종의 스트레스와 정신적 질환을 이탈하기 위해서 TV나 컴퓨터 등에 의존하는 가면 격심한 경쟁 속에서 오는 긴장과 좌절을 달래기 위해서 여가나 유흥, 오락 등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에요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보람과 긍지를 찾게 하고 창조와 희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정신적인 지표나 마음의 양식을 공급해 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 불교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반야심경이나 경전의 암송인용 불교의식 등에 익숙하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는 아닌 것이에요 그 경전 속에 부처님 말씀이 지니고 있는 현재적 의미를 해석할 수 있고 불교의 의식 속에서 참으로 경건한 사람의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하고 일반 대중들이 어렵고 힘든 그런 처지에 있을 때에 조언, 상담, 제언, 의논 등의 상대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활성화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올바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불교인의 성실한 노력의 자세인 것이지요 이제는 사회 속에서 중생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인간의 등불을 밝히는 일이 타욱 중요한 시대임을 생각할 때에 산업사회 속에 오염되고 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도 깨끗이 조화를 시켜서 풍요로움을 누려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적지는 않지요 그리고 각박한 정신문화의 오늘을 빙자를 해서 부처님을 팔아서 사리사육에 집착한다거나 부처님을 신격화해서 터무니없는 불안감을 조성시켜 금품을 갈치하는 그러한 행위들만 없어진다 해도 올바른 진리는 빠른 시간 내에 확산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사원이나 법당에서 경전의 불의와 또한 그에 따른 설법만으로 이 사회 현실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이제는 사회의 문제와 원인에 따라서 사회적인 할 일들에 대해서 발벗고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거리에 버려진 기형하나 고아들을 놔두고 자비를 말한다거나 사람들과의 생존 경쟁 속에서 잔혹한 인간관계의 증오를 두고 자비스러워야 한다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또한 남의 목까지 아사가는 욕심을 부리고 욕심을 버리라고 해도 설득력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강구를 해서 스스로 모범행을 실천하는 피난은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에요 이러한 것은 개인적인 실천과 생활 자세 이외의 사회 참여라는 것을 통해서 가능한 것인데 이제는 신도에게 시주만을 받아서 자체를 운영하려기보다는 무엇인가를 해주어야 할 것이에요 물질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행동을 통한 모범 속에서 정신의 등불을 비추어 주어야 할 것이에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어요 쉽지 않기에 더욱더 우리 불교인들이 꼭 해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이제까지 우리는 너무나 현실적이고 영합적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아왔지만 변명하기에 앞서 반성해야 하고 이제는 더 이상은 이 앞집사 내 재산 싸움과 치마폭불교라는 치욕스러운 이런 오명은 벗어야 할 것이에요 무엇인가 사회 정의를 위해서 가슴 아파하고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피나는 노력 없이 오늘의 산업사에서 부처님의 참모습을 찾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크나큰 착각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흐트러진 힘을 한데 모으고 받쳐주어서 희망의 싹을 피워야 할 것이에요 누가 보든 안 보든 꽃은 피어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건강하시고 다음 주 화요일 오후 5시 10분 무명을 밝히고의 반야의 샘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카페 관음산 차비정사를 클릭하시고 그동안 관음산 차비정사 석일봉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차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을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드렸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